n 의 10승이 아홉 자리 정수이려면 log n 의 10승이 8. 얼마가 되야 돼요 그렇다면 8 에서부터 10 은 내려와서 10 의 log n 이 되고 10 으로 나누면 0.8 에서부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 n 찾으세요 입니다. 그러면 log 6 은 log 2 더하기 log 3 이니까 0.7781 log 7 그 다음에 log 7은 암기하지 않는다면 얘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log 8 은 3 log 2 니까 0.9020 되어서 얘는 넘어가서 안되고 얘는 부족해서 안되는 거기 때문에 7 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형태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og 7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4에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해서 n 은 7 이다 알게 2 4 4 4 4 감사합니다.